그냥 5시에 깨어나서 다 잤다. 다 잤다는 말을 하고요. 6시간 동안 우리를 토처한 태준이 나가면서 재우려고 했는데 지금 집이거든요. 벌써 잠들어요. 장난해? 태준아, 나가지도 않았어. 태준아. 태준아. 얘 지금 침대에 넣어서 자겠는데? 침대도 넣어. 그냥 침대도 넣고 우리 테이크아웃 할까? 수영 1시간 반은 아빠가 9시 반부터 됐구나. 아니다. 아, 8시 반이었어? 10시 반까지 수영하고 플레이징 갔다가 밥 지금 엄청나게 드시고요. 지금 건들지 말랍니다. 건들지 마, 오빠. 그만해. 그만해. 얘 화나. 찌리는 거 봐. 자세히 암튼히 빠른 소리 들려. action pod. 이제map Martti아oll이 출발하러 갈까? es게... 감사합니다.